형님 제발 3.8 고정 바이옵스 옵션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님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cpu를 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보드가 켜지면 이렇게 딜키를 연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보드 바이오스 페이지가 뜨는데 저같은 경우 f7이 고급 모드거든요 이거는 보드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pbo를 일단 꺼주겠습니다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고 있을거에요 이렇게 이거를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급에서 맨 밑에 보면 amd cbs 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서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랑 글로벌 c 스테이트를 비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이제 4.2Ghz를 원하니까 42배수를 넣겠습니다 이거는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되는거에요 5,950x 국민오버 전압 뭐 하면은 뭐 전압이랑 뭐 배수 나올거거든요 그거 해서 입력하시면 되구요 저같은 경우는 국민오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낮게 하고 클럭스를 낮게 하고 전압을 덜 먹게 해서 온도를 낮게 쓰겠다 해서 이렇게 42배수를 쓰는거구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설정이 끝났으면은 f10을 눌러 저장을 해 줍시다 cpu 오버를 한 후 윈도우가 만약 시작이 안되면 전압을 조금 더 높여주거나 클럭을 좀 내려주시면 됩니다 부팅이 좀 느린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아마 cpu 전압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켜져도 시네벤치 같은걸 이제 돌릴건데 그럴때 이제 재부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리다가 컴퓨터가 강제로 껐다 켜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하나 있죠 이제 cpu 전압값을 다시 2단계 정도씩 올려주는 겁니다 이 딜리트 키를 연단 후 바이오스 페이지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cpu 전압값을 2단계 정도 높여주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네 보통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할 거에요 이제 최종적으로 시네벤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하드웨어 인포도 띄워둬서 이제 온도도 확인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시네벤치 10분이 통과할 것 같아야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네벤치를 돌리다가 꺼진 경우는 다시 전압값을 높여주면 됩니다 시네벤치도 통과했으면 이제 오버가 완료된 것인데 이제 다시 바이오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오버한 값을 저장해 줄게요 네 저같은 경우는 이제 툴에 가면은 사용자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을 저장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오버한 값을 저장을 해 줄 수가 있어서 여기서 프로파일 추가를 하면 됩니다 라벨 이름도 정하고 프로필 번호도 정하고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거 주의할 점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 설정된 값들이 다 날아가니 꼭 핸드폰 사진이나 그런 걸로 따로 값을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이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안정화 한 42배수 전압값입니다 요거는 38배수 전압값입니다 CPU마다 수율이 달라 전압값은 많거나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농 끝 대안 쉽게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근님 여기까지 안농